자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장동민 씨와 그리고 유상 컨셉입니다. 죄송한데 그 장동민 씨 오늘 의상 컨셉이라서 한번 여쭤봅니다. 아니 오늘 의상 컨셉이 특이한데 어떤 컨셉이에요? 아 코디한테 요즘 덥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. 세질이 뭐예요 세질이. 네 모시예요 모시. 여기 녹즙 같은데. 녹즙. 속 냄새나요. 바지에서 속 냄새나요. 의상 합격입니다. 자 여러분 마징가가 출동할 시간입니다. 여러분 다 같이 외쳐주세요. 하나 둘 셋. 마징가즈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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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밑 yapt on sisomsaus구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네 개 seid. 죄송합니다. 공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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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인! 공인, 공인! 그렇습니다. 바로 유성 소세님들, 페이스라인! Let's go, let's go! Let's go, let's go. Let's go! Not too bad. 총 25개 Casa És figures. 허허어어. 허허. 허허하. 허허 하 CBS2. 허허. 자 이번엔 김희연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름다우세요. 어떤 특기 보여주실 건가요 나 따라해봐라 나 따라해봐라 이때까지 나와서 이렇게 날 따라해봐라 리본이 나왔습니다 리본 오늘 뭐 반바지에 리본에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김치약 특집인 줄 알았어요 B 특집이라고 네? 네 좋습니다 그럼 대인이나 보여주시면 됩니다 리본입니다 나 따라해봐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 집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오우 야 아 선이 아름답습니다 야 아 선이 아름답습니다 야 나 따라해봐라 자 그럼 결과는 땡은 뭐야 땡은가요? 아 그녀씨 누구 보고 따라하라는 겁니다 아 우리 은혁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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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은혁씨 나 따라해봐라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너가는 분이에요 안 되나? 되게 어렵구나 어 어려운 거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오파 주니어의 주연 탁정수님 아 아 아 박선생님 어떤 특기를 보여주시라고 나오셨나요? 제가 찾아가던 그런 음악 다실의 디제이. 다실. 오오오 나온다. 꽤꼬리. 여러분 누굴 못 찾겠다고요? 꽤꼬리 못 찾겠다. 꽤꼬리 못 찾겠다. 어제인가요? 저 형 김형님을 직접 찾아갔어. 형님 너무 좋아하는 형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. 형님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나 너 좋아해. 잘 알아들으셨죠? 얘들아. 다시 한 번 보러 갈까요? 얘들아.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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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